왜 어떻게 저렇게 자세를 취할 수 있지? 자기가 떨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을 1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 꾹 박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떨어진다는 게 뭔지 몰라 지금 왜냐면 난 떨어질 일이 없으니까 떨어져 본 적도 없고 떨어진다는 게 뭔지 몰라 진짜 표정 봐 막 스티치 같아 제 입매가 너무 귀여워 귀가 너무 예뻐 자세 왜 이렇게 편해? 오빠 손 한번 떼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? 받치고 있는 거야? 약간 받치고 있어요 요거 그 다리를 뽄을 떠서 이렇게 침대를 만들어야겠네 정말 비싼 침대겠네 석부로 뽄을 떠서 약간 쿠션감만 주는 거야 사이즈가 딱 맞나 봐 좋겠다 편해서 제로이 땜에 뭘 못 하겠다 핑계 안 돼 여보 되게 그러고 있어야겠다 여보가 청소 다 해 제가 이리로 와 언제 내려올 생각이 되지? 한번 손에 힘을 풀어볼래? 지금 한 그래도 한 3, 40분째 이러고 있지 않아? 이제 내려올려나 봐 아빠가 먹고 있어요 흐흑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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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래서 오늘도 오늘도 놀라이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